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느께 나와와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려지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든 하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24제자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2020년도 약 2주 정도 남은 어느덧 새해를 맞이할 날이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아직도 쉽지만은 않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버티고 있다 겨우 버티고 있다 또 막바지 몰려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해를 지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의 올 한해는 예년과는 좀 달리 이 원단의 말씀을 또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 맛보아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한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적으로는 한 달 일찍 어떤 교회의 조직을 바꾸고 미리 청지기를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개인마다 미리 영적으로 결단하고 2021년 받을 응답의 플랫폼을 한 달간 미리 구축해서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에 전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말한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끝까지 언약적인 도전을 하며 내년에 주실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을 확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세우다, 준비하다, 고정하다 라는 뜻으로 그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내 마음을 다른 생각이 아니라 또 어떤 여러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굳건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확정하였겠습니까 오늘이 10편 57편은 다윗이 사올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었던 그 찬양시로 다윗이 사올과 함께 있다가 그 사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그 사올로부터 도피하여서 굴 안에 있던 중에 지었던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란굴이나 그 다음 장의 23장과 24절의 엔게리굴에 숨었을 때 다윗이 지은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올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환란가원에서 심각한 공경에 처해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굳게 세워졌으며 앞으로도 나의 마음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것도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흔들림 없이 나타내고 있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걸음들이 어떠할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과연 지금보다 나아질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 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져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축복과 응답을 맛보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10편에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동안 자신의 역사에 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뢰를 굳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확정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뒤를 뒤따라가는 가운데 믿음의 직진을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의 중요한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앞에 두고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성교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던지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를 미래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과 그 상급을 능해 받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를 그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겨서 그 말씀이 너희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강구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고 영원히 변치 않아서 우리를 능히 세우실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를 능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치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중한 것이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대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 또 하늘 앞에서 했던 말씀 가지고 했던 그 서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지난 한 해들을 결산하고 감사로 매듭을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어떤 말씀이나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주셨던 어떤 성경의 구절로 우리의 한 해를 매듭지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떤 찬양의 가사로 정리해 보셔도 결산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굳게 서게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고 또 내 삶을 견고하게 지지하며 지탱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저의 삶을 매듭지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고인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으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그 말씀으로 제 삶들이 정리가 되어졌었고 또 제가 어렸을 때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요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저의 군생활을 매듭지었었습니다 또는 제가 신학교를 결단하고 주의종으로 가기를 결단한 그 시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으로 제 마음을 확정하고 결단했었던 그런 기억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한 시간표를 마무리 짓고 매듭 짓게 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또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당에 있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오직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그 소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대살루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붙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믿붙여서 즉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셔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과 그 일을 친히 이루어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감동과 그 결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소리나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어떠한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 소원과 그 감동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말씀으로 이 마음에 결단을 주셨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속에 나타났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 랩런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자 자세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고 마치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멈추지 말고 언약적 도전하시는 살아가는 모든 성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입니다 이 하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확정된 다윗이 하는 그 고백과 그 찬양입니다 10편 57편 8절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그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아둘람굴 또는 엔게리광야굴의 사올을 피해서 있는 그 상황입니다 사실 그 굴 속으로 사올이 발견해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면 완전히 끝나는 상황으로 분명히 다윗은 역경과 고난 속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막막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에게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확정한 그 다윗은 이제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하며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고 도전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사올의 추격을 받고 있고 그 답답한 마음으로 긴 밤을 지새는 가운데 그 밤동안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강구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닥친 이 어둠은 더 이상 나에게 어둠이 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을 이 어둠이 절대로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 멀리서 새벽이 밝아오고 동이 더우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 마음의 감동함으로 결단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이제 여실 것이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한 찬양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역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억누린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새벽은 깨어올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있음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10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모든 나라에 밝히 드러날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실 것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다윗은 매 아침마다 매 새벽마다 매일마다 누리고 고백하겠다라고 또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온 모든 성전의 매일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이 서밋의 시간이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강구할 것이 많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 정말 복음이 누려지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의 심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와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리로다라는 그 고백처럼 근원적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성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0편 57편 10절에서 11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와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주의 인자고 진리이며 영광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인자가 되십니다 즉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한 사람의 결론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이 나타나는 전도자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 마친 후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자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절대제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